오늘은 허경영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두 번째 추천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경영은 우리 국민의 마지막 희망 해병대 대령예편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15년 새마음 초대 사무총장 현 민주공화당 고문 장국진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15년간 모신 비서관으로서 시작하여 민주공화당 고문이 된 사람으로 이 책의 추천사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나의 강렬한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51세인 허경영 총재가 박 대통령이 돌아갈 때까지 박 대통령의 정책자문을 맡아 방송통신대학제도, 새마을운동 등 100여 건이 넘는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1975년 캄보디아와 월남이 공산화되고 남북전쟁 분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미국과 소련의 냉각기와 북한과 소련의 군사 동맹관계 해체와 소련이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빌려달라는 것을 역이용해 소련의 러시아 연해주 간부법 해안에 북한과 일본을 향해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인수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쾌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경영은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하여 TV토론에서 그의 강렬한 눈빛과 음성에서 솟아나는 엄청난 카리스마로 온 국민을 감동시키며 26%의 여론조사의 지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공화당을 알리러 나왔다며 당선이 어려울 자신을 찍지 말고 50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을 함으로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때 묻은 기증 정치권을 깨끗하게 총살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허경영은 야간 대학 때 우리나라 첫째 재벌의 양아들이 되어 한국 제1의 그룹을 그늘에서 실제 경영으로 움직여 그때 이미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는 비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양아버지가 어려운 국정으로 고생하는 박 대통령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 허경영을 소개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정책 보좌약을 시작하여 박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방송통신대학 제도와 새마을운동, 소련 내의 한국 핵미사일 기지 설치 등 벽여가지의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시킨 선견 지명을 갖춘 초인직인 인물입니다. 나는 그때 해병대 대령을 예편하여 40이 넘어서 박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는데 허경영은 나와는 참으로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허경영은 19세 때부터 한국 첫째 재벌그룹을 뒤에서 움직이고 이 나라의 국정을 20대부터 움직였으니 그가 앞으로 부패한 기성정치인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위기의 21세기의 우리 지도자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순수하고 강렬한 눈빛과 신념에 찬 음성은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을 사로잡고 심금을 울리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7월 닉슨 미국 대통령의 괌 독트린으로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이를 주장하며 한반도의 미군기지 70%인 2만 명을 철수하고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4월 30일 월남이 공산화된 뒤 김일성은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남침을 허용하지 않자 군사동맹 관계를 해체하고 중국을 방문하여 남침을 하면 읽는 것은 휴전성과 박정희 독재요 얻는 것은 민족통일이라며 중국과 군사동맹 체결을 한 뒤 전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허경영은 박 대통령에게 북한의 코앞인 나진선봉 두만강 건너편인 소련의 연애주 간무부 해안에 한국의 핵미사일 기지 1개를 인수하자며 기상천외한 적을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이 E-J 전략을 제의하여 전쟁 방어용으로 북한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한 우리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68년 체코의 독립운동 때 소련은 나토에 대한 대응과 위성국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군사 패권주의에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살아냈는데 거꾸로 미국은 1969년 닉슨의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라는 동서화해주의로 한국의 미군 철수와 캄보디아 월남의 공산화를 초래한 닉슨 독트린의 상반된 역학관계를 허경영은 절묘하게 이용하였습니다. 허경영은 소련의 입장을 포착하여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가 부활할 것을 염려한 소련이 월남의 캄난항과 브라리버스톡 중간에 있는 제주도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한국이 일본과 북한을 겨냥한 핵미사일 기지를 소련 용토 내에 소련이 사용하고 있는 핵미사일 기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소련의 호박이 덩꿀치에 굴러들어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핵을 포기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선생을 박 대통령이 납치하고 김형욱을 박 대통령이 죽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어떠한 측근들도 온 국민들도 지금까지 왜곡된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얻어내고 결국은 소련에 한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인수했다는 데 대해 역시 허경영의 아이디어와 박 대통령의 집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허경영 총재가 이 책의 거의 지난 날의 과거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미래에 그가 하고자 하는 정치계획 이야기를 소상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 책이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당당히 권하고 싶습니다. 허경영 총재는 1975년부터 박 대통령에게 5.16이 항공기의 이륙이라면 이제 착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허경영은 이 책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면서 그는 이 책이 천만 부 이상 팔려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뒤 2002년 대선에 도전하여 대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의해 1997년 대선 때 신의를 저버린 철세 대권 후보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연루 후보 등이 낙선되고 의외로 제3위 후보인 그가 국민의 선거 혁명으로 당선된 뒤 때 묻은 기선 정치인들을 모두 몰아내고 남북 통일을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와 연애주를 연방으로 흡사하여 또한 만주와 연애주를 연방으로 흡사하여 일본과 중국을 제압하는 아시아 강국이 된 뒤 우리의 원화를 아시아 공룡합회로 하여 그 여세를 몰아 아시아 24개국 연방국을 건설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그 기상과 용기를 보며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 훌륭한 책이 서적 출판사상 최초로 천만 부 이상 팔려서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민족통일, 영토통일의 웅대한 지략과 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한미족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온 국민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2000년 1월 1일 추천인 전 박정희 대통령 비서관 15년 현 민주공화당 거문 장국진 이 책을 읽어주신 것입니다. udios 감사합니다.